우리 딸이 끓여서 더 맛있네. 엄마, 뭐 걱정 있으시죠? 유진아. 네, 엄마. 캐나다로 먼저 가 있어.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간 게 곧 밝혀질 거야. 네가 내 딸인 거 알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지금도 내 약점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 부모한테 자식만큼 큰 약점이 어딨어. 엄마, 너무 불안하고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제가 엄마 딸인 거 그 사람들 절대 모를 거예요. 만에 하나. 엄마, 오늘 서은아랑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오늘 서은아 만나고 나서 엄마 계속 불안해하고 계세요. 서은아도 이상했고. 무슨 얘기 하신 건데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차미연이라는 거 인정했어. 엄마가 차미연이라고 해도 제가 엄마 딸인 거 모르잖아요. 어떻게든 알아낼 거야. 내가 캐리정일 때랑 차미연일 때랑 그 사람들 입장에선 천지 차이야. 그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자기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야. 엄마 말 들어. 대니랑 같이 먼저 가. 대니도요? 캐리가 진짜 유괴범이면 언니 찾는 것도 시간문제 아니야? 우리 앞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안돼. 절대 안돼. 싫어. 아...